자 우리 여러분들 150달까지 거뜬하게 건강하게 살다 가실 거니까 요년이 허리는 대로만 하실 분들만 박수 함수 좋구나 요기 17대에 저세상에서 구름밤 오시러 오거든 아직은 졸려서 못갔나고 전해라 70대에 저세상에서 구름밤 오시러 오거든 아직은 졸려서 못갔나고 전해라 80세에 저세상에서 구름밤 오시러 오거든 아직은 졸려서 못갔나고 전해라 90세에 저세상에서 구름밤 오시러 오거든 아직은 졸려서 못갔나고 전해라 50세에서 못갔나고 전해라 괴로움도 갚는다 알아들었지? 그렇게 말하면 절대 갈 일이 없어 엄마는 이제 왔네 지난라고 다시 들을게 다시 오시고 80세에 속 세상에서 울어만 무시로 골라 구하는 돈 다 못써서 못살자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계상에서 울어만 무시로 골라 엄마는 남자관계가 복잡해서 정리하고 갔다 전해라 100세에 저 세계상에서 또 내리고 오거든 큰 남왕세 다른 나라를 자꾸 있다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내리고 오거든 나는 이미 큰 남세계를 왔다고 전해라 바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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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라요 여러분 청구하세요 ~~~~~ ~~~~~~~~